안녕하데요 안녕 추워요 오늘 카메라맨을 맡게 된 띠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눈이 왔어요 어우 추워요 저희 유명한 사람 또 갑니다 저희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로 저 결심했어요 오늘로 시즌 오프 내년에 다시 탑니다 오토바이 오늘 와서 또 막 캠핑하자고 할거야 아니 오늘 퇴근하면서 갑자기 눈 와가지고 영동대교에서 끌고 간 오토바이 끌고 왔는데 글쎄 날아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즌 오프 교심했습니다 그럼 저희 캠핑장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 추워서 하에서 잤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ㅎ 놔둠 경선 아 user 있고요 wolf i am 사 지금 여기halt 여기다 약iled 주로 Strength 나 erson 일 towards 뭐야? 뭐가 있는 줄 알고 맨손으로 남쪽도? 왜 그래? 가본가? 왜 그래? 왜 그래? 아이큐 80인가? 80 아래가 경계선진행인 거 알아? 이거 뽑히는 거 아니야? 이거 뽑혀? 진짜? 어. 아, 우리도. 짠. 아이들 내 늦게 오면 아직 엄마 말까 하는 일이래. 유튜버야. 이거 김치 먹어봐, 되게 맛있어. 이거 전라도, 보이는 좀 먹어봐. 이거 먹어봐, 그냥. 전라도 김치거든? 우리 병동 팀장님이 주신 거? 응. 여덟 개 더 박았어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, 하나, 열, 일곱, 열 세 개 박았네. 한 번ınd un, 둘, 셋, 셋, 넷, є홉,kel. 삼각아 rhythm equ Chicken 여러분 저희 2차 곱창전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제 동생 커플이에요. 네, 거기도 잘 먹 haul 근데. 앞으로도 잘 먹었는데. 가본건 다른 이유는 되게 웃긴 게 라면을 끓어? 끓일 거 그리거든? 그 라면을 있지? 그 물에 담가 먹어 면을 담가가지고 샤부샤부처럼 이렇게 담가고 그렇게 한번 먹어봐 이거 뭔지 알지? 애기 때 먹었었던거 이거 맛있어 3만원 와 입 터져 이거? 그냥 건더기 건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 국물이 텐트로 하는 것도 괜찮지? 그래서 완전 도우면 있잖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도우면 된거 높이가 높은데 쭉 있는거 그런거 하나 사고싶어 그러면 이제 또 고개 이거 이거 진짜 사고싶어 어 진짜 막 이렇게 카메라 어? 집 납두고 입 돌아간다고 와 맞아 그때는 진짜 몰랐지 캠핑 가봐라 너무 재밌다 가봐라 우리 집 너무 재밌다 언니가 거기 왜 집을 납두고서 왜 딴 데 가서 입 돌아가게 하냐고 나한테 그랬는데 갑자기 학교 그때 글램핑 가고 나서부터 어 좀 괜찮은데?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그거 하더니부터 재미들려가지고 하나 둘씩 물어보더니만 훨씬 맛있어요 똑같은 걸 먹어도 그래 나 그 집에 있는 음식이 맛이 없어 집값에 입맛이 없어 똑같은 찌개를 먹어도 밖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네 집값에 입맛 없는데 맨날 아비 아니야 내가 큰일 나셨는데요? 야 이거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다 응 댓글 열심히 날리고 다닌다 어디에? 유튜브 응 연식도 많고 더 좋은 타입 순천이 좀 심한 거 같아 전 주변에서 순천에서 산다고 하면 어째 살인가요? 갑자기 울었답니다 진짜 잠잘해지겠지 근데 돌 잘 빨아나서 거의 아까도 완전 안 흔들리 내가 완전 안 흔들리 눈물이 떨어지네 아 사기라 하면은 너무 비가 오나 보다 나도 약간 그래 난 그래서 눈 떨어져? 어? 그러니까 이 이음새 부분에서 떨어져 아니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눈이 아까 쌓였던 게 쌓인 게 내려올 수 있어 비 오는 건 아닌데? 아 비타나? 으이 놀대 놀대 저번에 봤잖아 망울아 왜 낑긴데? 진짜 춥다 밖에는 보영아 진짜 춥다 밖에는 보영아 안해 아빠 안할겨? 응 어? 0점 5점 안 나오네 못해 땡 정답 뿜에는 못해 아니야 못해 바보 아니야 왜 바보 아니야? 아니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가수 이름 얘기 안 했잖아 다시 다시 정답 뿜에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야 2초 저 유명한 노래 한 거 맞아? 이 아이? 어 한숨 정답 오 아니 너무 짧아 1초 간다 3초 2초 간다 2초 간다 2초 2 4 물었지? 정답 아유 30세 아니야 자기 2초 갈게 조용해 잘 들어 아유 정답 파일리트 정답 정답 얘기 안 했잖아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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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핑크 뚜루뚜루 다시 말해줘 다시 말해줘 뚜루뚜뚜루 탈락 뚜루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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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블랙핑크 뚜두뚜두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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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미안한데 호떡 찬다 자 다음 거 야 다 찼는데? 아니야 아니야 다음 거 간다 아 너무 짧아 나 꼭 찍으라고 아이 나 꼭 찍으라고 그니까 요즘에 든 생각에 서로 정리하래? 어 서로 정리하래? 뭐야 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? 와 누가 맛있어? 한 것만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맛있다 어 매워 이것도 매워 어 잠시만 이번에 친절에 땡밥 때 오픈함 땡밥 어 알아 그게 뭐야? 땡밥 우리 중고생 때 진짜 역사적인 땡밥이 뭐야? 진짜 맛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거? 볶음밥? 되게 이어폰으로 생각나네 근데 약간 중독성이 있어 아 아까 너네 오기 전에 기다리는데 프라이팬에 내가 저거를 호떡을 하나 구워 먹었어 응 저게 뭔가 묻은 거 같은 거야 응 근데 방금 구워 먹었잖아 근데 내가 맨손 이렇게 했잖아 얘 IQ 130이라고 한 거 다 거짓말이야 누가 맨손이래요? 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불렀었거든 백백이 많이 넣었지만 아니야? 진짜 바보같은 행동은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해 이게 한 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아이스탄인데 그렇다 근데 이게 한 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해 더셋배셋 할 줄 아니? 어? 1 더하기 1은 뭐야? 1 더하기 1? 2 왜 2야? 1 더하기 1에 2니까 그래 저 딴 거 물어봐 아 뜰래 진짜로? 공고 바짝 뜰래? 진짜 낮단질래? 응 보현아? 응? 받치는 거 없어도 되지? 아아 거기도 방귀나고 일반 사람들은 방귀를 뿌윽 이렇게 끼잖아 근데 난 원래 또 그렇게 꺼거든 뿌윽 여기까지 여기서 딱 이만큼 끼워 준수야 신기하대 그렇게 오래 저번에나 3초 이상 꼈다? 얘 깜짝 놀래 3초 이상 부윽 이렇게 하니까 얘가 내 읽어봐 우리는 맨정신을 아직 안 껴 근데 잠되면은 잠되면 나도 모르잖아 이제 저기도 뿡! 깨요! 깨요! 머리채고 얼보조 깨야돼 나는 이제 그런거 없잖아 가릴거 없잖아 그냥 맡기는거야 걔 마사지하면은 광구가 그 자리에서 나와 그럼 내가 어 저기 다녀 다녀온다 나온다 다녀온다 아니 그 정도면 너무 열려있는거 아니야? 이상하게? 야 이거 뭐세요 이거? 내가 찾아서? 이건 좀 알 수 있겠다 간다 0.5초 1초 어? 어? 나랑 정답 정답 얘기해야돼 윤정신 좋은거니 네 정답 좋니 정답 좋은거니 누구니 2초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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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정하게 하네요 땡 정답 내 사람 땡 아니 안 끝났어 내 모든 순간 아니야 모든 순간 아니라고 네 남자돈을 만져? 뭘 만져? 남자돈을 만지나 남자젓? 남자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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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이 왜 만져? 형 너 진짜 귀초떠라 남자돈 남자돈 생활비를 받는다 이 얘기지 아니 네가 놀러틀다가 지금 이 시점을 만든거 아니야? 이지영을 아니 왜 재밌었잖아 근데 재밌게 해줬어 오랜만에 한번더 해? 초성화기 이런것도 많다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그 오래 캠핑하면 이렇게 야 이거 해볼래? 물방울 떨어지는거 아셨나요? 울산 다녀가요 울산 다녀가요 나의 다녀 어 다녀야지 어 어 어 으하하하 아 이거 그만하러 가는거 같아 내 생각에 야 짠 이거 먹고 치우자 나날가요 랍히란 곳으로 나 나 내가 귀여워 찍어줄게 나민아 하나 둘 셋 믿어요 강아지 뭐야 뭐 많이와?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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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많이와 아니 뭐야 믿어요 이 노래 잘 보지? 매장들도 올래? 우리 그거 사고 올래? 엄마 하지말로 미안한데 아 대박 정말 지적긴요 여보 저희 풍설이에요 이모 있어 이모 아 추워 아 가자 방울아 안간대 방울아 안가? 가게 문 열어달래 야 우리 오늘 내 집 꺼는거 아니야? 여러분 눈에 미쳤어요 눈을 못 찍겠는데 아니 원래 눈을 못 찍겠는데 아니 원래 눈을 못 찍겠는데 아니 원래 눈을 못 찍겠는데 야 이거 봐 보나 이거봐 카메라 어떡해 야 얘는 춥지도 않은가? 얘 안 춥지 야 들어갔어 자 이제 지나 추워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야 얘 자꾸 내 어그를 뜯어 야 엄마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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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뜨끈뜨끈하더라 얘가 동기장판이랑 만나니까 너무 어 팔상 입는줄 나도 가슴이 아니 야 강아지가 어떻게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냐 응? 먹고 싶어서 떠는건가? 먹고 싶어서 떠는건가? 먹고 싶어서 떠는건가? 너무 추워요 춥네요 방울이만 나와? 안 나와? 어떡해 오 이제 쭉 공 빼야돼 근데 공이 그렇게 빠진단 말이야 어 그거 주름을 당기면서 해야돼 콧구멍이 안에가 얼었어 얘 무거워졌어? 달기? 와 달기 비닐 날아갔어 어디 아 코딱티가 아파 아 콧구멍이 아파 여러분 저희는 정리 다 하고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자기 차 타 너네 가는거 찍어야겠어 너네 가는거 찍어야겠어 안녕 안녕 하하하하 왜 이렇게 떨어졌네 왜 이렇게 떨어졌네 전방 시고 있다고 했는데 뭐 그러면은 좀 없지 않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